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5월 29일 그 체조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을 배정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꽃송가도 부를 수 있고 벚꽃 엔딩도 부를 수 있고 사랑에 빠져 쪼도 부를 수 있고 아 뭐 그리고 듣고 싶으신 노래들 제가 위주로 많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뭐 그날 좋은 시간 같이 보내면 참 좋을 것 같고 솔직히 그 코린 베일리라고 그날 아주 좋은 아티스가 오는데 제가 팬이라서 그분 공연도 보시고 그날 뭐 이왕 본 김에 아주 좋은 공연들 많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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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